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봉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맞죠? 근데 자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진 않는가?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잖아. 왜? 얼마 전에 기만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맨날 우리 시험 대비만 들어가면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영어 시험 공부할 때 특! 첫 번째, 아 이 문법 공부도 해볼 거 이런 생각 맨날 하잖아. 왜? 근데 맨날 여러분들 이 안 하던 공부를 시험 대비때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인강 수업을 듣든 아무튼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초가 없으니까, 그죠? 기초가 없으니까 못 알아 듣는 거야. 뭔가 좀 부족하게 알아 듣는 거야. 그래서 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 문법 공부 좀 미리 미리 좀 해놓을 걸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잖아. 거기다가 또 아 요즘 시험범위고 들어가는 지문들 단어가 좀 어려워. 뭐 이거? 아 단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이거 언제 다 외워. 아 단어 좀 미리 미리 좀 외워 둘 걸. 이런 후회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하잖아요. 세 번째, 어? 시험 범위에 막 교과서만 들어간 거 아니잖아. 학평으로 들어가고 부교재도 들어가고 부교재 어렵잖아. 학평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문장들이 만만치가 않냐? 어렵다. 아 근데 좀 미리미리 좀 독형부 좀 해놓을 걸. 이런 후회 여러분들 다 하잖아. 맞잖아? 제 말 틀려요.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회를 해. 그러면서 아 내가 이번에, 내가 이번 시험을 좀 못 보더라도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방학을 이용해서 아니면 뭐 중간기말 이 사이를 이용해서 내가 열심히 기초를 좀 채워야겠어. 이 생각을 한다이? 그런 다음에 시험을 다 봅니다. 시험을 보면은 막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올 때가 많아요. 막 기초가 좀 안 되신 분들 막 열심히 해보지만 조금만 부족하게 받아. 그러면서 시험이 끝났잖아? 그럼 이제 어때? 기초를 채워야 되잖아. 근데 시험 끝나는데 에헤헤헤 하면서 다 몰라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다 몰라. 그냥 하고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할 때 막 힘들었던 그 모든 기억과 내가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모든 어떤 그런 다짐들이 에헤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래 왔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1학년 때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신다면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2학년 때 지금 보신다면 그래도 늦은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이렇게 자꾸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 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학습을 딱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 대비 때 아주 스무스하게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내 하라는 대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제발 좀. 자, 첫 번째. 일단 어때요? 내가 시험 대비를 할 때 아, 내 문법이 좀 부족하구나. 내 해석법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여러분 기초 문법이랑 해석법 이런 거는 확실히 잡아놔야 돼. 기본적인 거를. 맞잖아요? 뭐 관계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시제, 뭐 현지활료, 수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는 뭐 분사, 분사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럼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왜? 시험 대비 때는 다 시험 대비 이 내용과 그런 핵심 문법 자체만 툭툭툭툭 찍고 넘어가는 그런 데에만 추첨을 맞추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법을 하나하나 잡고 가기가 어렵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문법이나 해석법 강좌를 꼭 강좌를 찾아서 듣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요. 문법의 해석근은 혼자 하려고 하면 확실히 효율이 떨어져요. 맞잖아. 내가 문법책을 사가지고 내가 스스로 공부한다? 나는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일단 글의 내용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한데 이거 혼자 사겠다고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강좌를 꼭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해석법 기본적인 독해 공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맞나? 그래서 강좌들 사실 제 강좌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다 보통 한 20강 정도 20강 내외로 구성된 기초적인 어떤 문법과 해석과 구문들 이런 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올리논 형태의 강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시고 끝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장 꼭 한 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단어장마다 물론 수록된 단어 개수가 다르니까는 한 1500 단어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요 캐스트가 이제 내일 업로드가 되니까 내일이면 12월 20일일 거예요. 20날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딱 2월이 끝날 때까지 한 50일에서 51일 정도 있어요. 주말 쉰 나라고 가정했을 때 월방수목 금만내 투자했을 때 한 50일에서 51일 정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캐스트를 늦게 보고 있다. 그럼 이제 50일이 점점점점 더 줄어들긴 하겠지. 그럼 그땐 좀 주말에 좀 투자해다 하면 되잖아. 아무튼 한 50일 정도 있죠? 50일 정도를 하루에 30단어씩 외워가지고 한 1500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단어장을 선정할 때 이게 막 무턱대고 나는 실력은 이건데 아 나 무조건 수능형 단어를 외워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단어장을 선정한 단어를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죠? 한번 떠들어 봐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과가 뭐 30단어 정도로 구성됐다고 했을 때 뭐 2, 30단어를 구성됐다고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알고 있는 단어야 돼. 알겠습니까? 30단어가 한 대의 구성이라고 하면 한 10단어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탄력을 받아가지고 포기도 안 하고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뭐 실질적으로는 뭐 30단어를 외운다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는 20단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20단어 외우는 거야.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말이 30개지.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는 빼줘야지. 그럼 대충 한 20개씩 외우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단어장 한 권을 처음 끝까지 뗀다는 거에는 변함은 없지. 맞잖아. 그쵸? 이래서 한 1500단어를 외워 주십시오. 언제까지? 2월 말까지요. 그죠? 물론 단어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손에 놓지 않고 학기 중에도 계속 보고 해가지고 꾸준히 외우는 게 당연히 좋지.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학원에서 그냥 응? 페널티 안 받으려고 집에 가려고 맨날 막 단어 안 해면 막 집에 맨날 학원에 남기니까 그거 안 남으려고 막 대충 학원에서 막 단기격으로 때려받고 대충 막 시험 보면서 막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그냥 쏟아놓잖아. 그러면서 단어 시험 보고 합격은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어? 이게 딱 기간을 딱 잡아놓고 2월 말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어? 하루에 30단어씩 50일 동안 해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를 임팩트 있게 한번 딱 끝내놓으면 또 이렇게 딱 달라진다고 여러분들 영어 인생에. 맞나? 그래서 기초 문법과 해석 강화 잘하시고 단어적 여러분들 스스로 잘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도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단어 인강 같은 것도 다 있어요. 우리 메가웨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개념 분량의 모의고사를 풀고 분석을 해보자. 이거 방학 동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을 해봐.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며. 그래가지고 기초적인 문법과 해석이며 단어를 채웠어. 채우면 뭐 할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빠른 시간 내에 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까먹어. 그잖아. 내가 실컷 그냥 개념만 습득하면 뭐하니?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실전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런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실전 영어를 계속 접해봐야 돼. 노출이 돼야 된다고. 노출을 시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동안에 3개년을 추천드립니다. 3개년 정도. 그럼 3개년이라는 게 뭐냐? 우리부터 모의고사 3월 6월 9월 11월 있잖아. 그럼 곱하기 3개년 때리면 어떻게 돼요? 4, 3, 12 12회분이잖아요. 이 정도를 풀어봐라. 근데 쟤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2회분 이 정도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회분. 이렇게 푸십시오. 됩니다. 2회분만 딱 풀어요. 대신에 이제 이거 풀 때는 내가 나름대로 실전의 느낌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풀지 마시고 다 시간이랑 재가면서 70분 시간 딱 재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문제집을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왜?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모의고사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이 듣기 파일도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해봐. 아니 근데 이걸 스스로 구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당연히 시중에 훌륭한 어떤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해설 같은 것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일일이 다운받아가지고 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 문제집 사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한 3개년 정도 12회분 정도를 풀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2회분 정도를 꼭 좀 풀어봐야 된다. 이거지. 된다? 아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뭐 월요일 들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풀었다고 치면 나머지는 뭐예요? 노는 건가요? 떽! 그게 아니죠. 노는 게 아니라 이유가 따로 있어. 일단 시간을 재놓고 지문을 막 보면서 막 풀면서 하는 게 이게 일단 실전력을 배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적용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겁니다. 70분당 문제를 풀면서 그죠? 그럼 이제 이걸 풀었어. 이걸 풀고 나서 채점을 하겠지. 그러고 나서 반드시 문제를 푼 날에도 조금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지 않는 그런 중간의 날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한 1회분당 1회분당 한 6에서 8 지문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를 분석하면 좋아요. 6에서 8 지문 됐나? 분석이라고 하면 일단 내가 틀린 지문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맞았지만 지문이 좀 어려웠어. 내가 지금 찍어서 맞힌 것 같아. 이런 지문도 있을 거 아니야.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럼 그런 지문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절대 다 하지 마세요. 절대 다 못해 이거. 모든 18분, 45분까지 절대 못한다고요. 다 지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6에서 8 지문 정도만 딱 찍어가지고 그것만 한 분석을 해봐. 처음부터 잔잔히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트 같은 거 있잖아. 수학 같은 거 여러분들 모다 모세 잘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리하고 싶은 지문이 30번이야. 그럼 30번 해. 노트 써. 거기다가 한 문장만 이 한 지문에서 아 어려웠던 문장 한 문장만 뽑아가지고 영어를 써. 선생님 영어 꼭 써야 되나요? 써요. 쓰세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또 써봐. 됐어? 그러면서 이제 해설지 보시면서 스스로 피드백 해보시고 아 내가 해석을 이 부분은 잘했구나 이 부분은 못했구나 해가지고 또 다른 펜 같은 걸로 또 첨삭을 해. 막 이 부분 막 틀렸어요. 뭐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해. 알겠죠? 그 다음에 단어 정리 단어 정리도 한 번 몇 단어 해. 뭐 보통 문제를 보면 단어도 엄청 많이 나와있거든 그거 다 하지 마.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단어 이거 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단어 한 뭐 하나 해도 좋고요. 두세 개도 좋아요. 두세 개를 너무 넘기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지금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데 맞죠?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적정한 양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방학 동안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럼 한 회분당 제가 한 6에서 8 지문 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한 7 지문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노트에는 이제 한 회차당 7 지문에 대한 그 한 문장씩이 적혀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 한 회차당 7 문장의 어려운 문장을 정리하게 되는 거고 나름대로 어려운 단어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시비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잖아? 대충 계산 때려도 7 문장씩 제대로 하는 거죠. 거기다가 시비하면 어떻게 돼요? 12, 7 2, 7, 14 84 문장이잖아. 여러분 어려운 84 문장 이거 학습하는 거 무시하십니까? 어려운 문장 84 문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알고 해석할 수 있으면요. 대부분의 모든 문장들 있잖아. 그 문장들 중에 상당수가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잘 돼. 실력이 이렇게 되는 걸 느낄 수 있다니까. 진짜야? 아 진짜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겨울방학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진짜. 언제까지 계속 후회만 할 거예요. 그래 후회만 해도 다행이지. 후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험 못 보고 나서 막 헤헤 하고 있다가 또 시험 되면 또 헤헤 하고 후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후회하는 사람은 그나마 난 거야. 다만 후회만 할 것이냐 아니면 후회를 하면서 내가 진짜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중간중간 시간에 제대로 채워놓을 것이냐 여러분들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은 반드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알겠죠? 꼭 한번 해봐. 꼭 한번. 진짜. 그리고 이런 거 학습과 관련해가지고 제 설명이 조금 이제 뭔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뭔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 게시판 남겨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또 설명드릴 테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적인 아니 뭐 건강적이 아니라 성공적이 건강적이란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우리 겨울방학을 위하여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